그리고 아래 이거는 그림 그려야죠. 얘는 어때요? 3으로 나누면 3분의 x제곱 더하기 3y제곱이니까 3분의 1로 분모로 옮기면 얘가 1이고 이렇게 되니까 얘는 루트3이고 마이너스 루트3이고 여기가 루트3분의 1이고 이렇게 되는 타원에다가 반지름이 1인원 1인원이 그려지니까 원이 맞다 있다. 원이 아니고 원. 공통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니까 결과적으로 뭘 구하면 되나요? 이 넓이만 구하면 돼요? 이 넓이 구해서 4배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 점의 좌표를 찾아야 되는데 이 점의 좌표를 어떻게 찾아? 둘이 소거하면 되니까 어떻게 돼요? x제곱이 서로 같을 거니까 이 x제곱 대신에 1-y제곱을 넣으면 1-y제곱 더하기 9y제곱은 3이 되니까 y제곱은 4분의 1인가? 8, 2. 그래서 여기는 y좌표가 2분의 1이에요. x제곱은 2분의 1 넣으면 얘가 2분의 루트3은 이렇게 됐나?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 한쪽은 파란 거는 원이니까 파란 거는 원이니까 이 넓이는 구하면 여기서는 쉽게 이 넓이는 구해질 것 같은데 부쩍 골에다가 빼니까 어쨌든 적분을 해야 돼. 적분. 인테그라 어디서부터 0에서부터 2분의 루트3까지는 어떤 걸 적분해? 이 곡선을 적분하잖아. 이 곡선은요. 부등호 빼고 y는 3분의 루트3-x제곱인가? x제곱 넘기고 9로 나누어서 루트 씌우면 그럼 얘가 얼마? 3분의 루트3-x제곱 dx 다하기 인테그라 2분의 루트3에서 1까지 쟤는 루트1-x제곱 dx 네가 질문해 놓고 이거 가만히 있으면 왜 오늘? 딴 사람 다 풀고 질문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쳐다보세요. 이거 왜 오늘? 아마 물은 이유는 이거 적분이 안 돼서 물었을 것 같고 그 적분 x를 루트3-코사인 사인세타로 얘를 x를 사인세타로 치환하는 거야. 근데 치환 안 해도 돼. 치환 안 하기를 바라요. 오히려 왜냐하면 얘를 3분의 1 인테그랄 0에서 2분의 루트3까지 루트3-x제곱 dx 2분의 루트3에서 1까지 루트1-x제곱 dx를 잘 보면 얘는 3분의 1 때문에 타원이었는데 이거 빼는 순간 이게 원이에요. 얘도 원 넓이야. 단지 반지름이 다를 뿐이야. 그러면 얘는 반지름이 얼마인? 루트3인 원에서 0에서 2분의 루트3이니까 2분의 루트3이니까 뭐야? 정확하게 반 같잖아. 이 넓이잖아.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해? 이렇게 하면 이게 30도예요. 그다음에 이거는 60도예요. 왜 2분의 루트3이니까? 이거 루트3이니까. 따라서 얼마? 2분의 1, 3분의 1 놔두고 2분의 1 반지름 제곱, 루트3의 제곱 세탁 얼마? 6분의 파이잖아. 이게 60도, 30도니까. 그다음에 2분의 1 밑변 얼마? 2분의 루트3 높이는 높이는 2대 1대 루트3, 루트3 곱하면 2분의 1 이렇게 빼기, 다하기, 얘는 반지름이 1인원에서 2분의 루트3에서 1까지니까 이 넓이잖아. 이렇게 하면 이게 몇 도? 30도예요. 30도. 따라서 30도니까 구체 꼴의 넓이 2분의 1 R제곱 1제곱 세탁 빼기 이 넓이는 2분의 1 2분의 루트3 곱하기 2분의 1 이게 답이에요. 그래 계산하면 여기에 있는 곡선으로 둘러싸인 이 넓이가 나오고 아, 잘못했습니다. 이거 몇 배? 4배 이렇게 다 그냥 여러분이 이런 거 적분하기 힘들더라도 이걸 삼각치환하는 거는 뭐냐면 대부분이 이게 특수각이 아닐 때 삼각치환해서 풀어 근데 여러분의 문제 나온 건 전부 다 간단한 문제잖아 그럼 특수각이 다 돼서 치환해서 풀지 않고 그냥 넓이 구하면 돼요 실제로 외국 책은 이거에서 특수각이 아니어서 뭐야, 계산기를 써서 푸는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는 간단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건 전부 다 특수각이다라는 거 생각하면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음, 알았어요. 음, 알았어요. 음, 알았어요. 음, 알았어요. 문мотри High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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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h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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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원래 타원은 원을 어느 방향으로 줄인 거야. 그래서 실제로 타원 넓이는 원 넓이가 뭐야? 파이 R 지고 타원 넓이는 파이 AB야. 파이 R R인데 AA가 같을 때 파이 A 제곱이잖아. 파이 A 제곱인데 하나 A 하나 B로 해서 타원이 실제로 이러한 원이 있을 때 AA일 때 이거를 B로 해서 Y축으로 얼마? A분의 B 한 형태가 타원이라고요. 그래서 늘 X축의 수직인 걸로 하면 이 길이 비가 항상 B 대 A야. 그럼 넓이 비도 B 대 A야. 그게 카발리엘이 원리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타원 넓이 구하는 것은 원 넓이로 해서 확대 축소해서 충분히 다 가능. 그게 실제로 이 말이잖아요. 원을 3분의 1 했습니다라는 의미니까. 됐고 또 다른 사람?